저를 좋아하는 걸 이렇게 티를 내는 걸 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지금 월드의 이튿날 촬영 현장입니다 멤버들이 지금 1차 후렴을 안무를 촬영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잠깐 봅시다 렛츠고 아우 아름다워 그 다음은 제 파트인데 일단은 제가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상도 너무 예쁘고 이번 컨셉에 뭔가 캐럿분들이 많이 산뜻하게 재미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브이로그 찍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브이로그? 아 전 브이로그 한 번쯤 찍고 싶었거든요 지금 과연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저랑 같은 곳에서 같이 나와서 지금 잠깐 대기 중입니다 이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븐틴 브이로그 이자 세븐틴 표 인사이드 세븐틴 직접 찍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모니터하는 멤버들은 한 번 봐봅시다 제가 인사이드 세븐틴의 감독님이 되어볼게요 잠깐 자 세븐틴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집중해서 모니카는 세븐틴 수정보는 디켄 이자 세븐틴 애들 되게 터뜩해 보다니 맛있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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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 세븐틴을 찍었던 곳이에요. 고잉 세븐틴 카니발. 맞아요 맞아요. 네. 슈아 형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보니까. 레전드를 찍은 고잉 세븐틴 편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제 파트라고 잘 찍어보도록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뮤비 촬영장에 왔는데 저희 고잉 세븐틴 팀에서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 세븐틴 대 이제 고잉 팀 대결했던 그 편에서 이제 네 개 있었던 건데 이제 현석이 형이 1년 반 만에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테말라는 없더라 미안. 또 현석이 형이 또 PD님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걸 이렇게 티를 내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사진이 요즘 커피차가 있어가지고 오늘 뮤비 촬영을 하면서 커피도 맛있게 먹고 뮤비 촬영도 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월드 뮤직비디오 이쁘게 잘 찍어볼 테니까 날씨가 안 좋은 거 같으면서도 되게 뭔가 좀 좋은 느낌? 약간의 이런 느낌인데 열심히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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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 호랑이가 생길입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real king. 호랑이가 27살이야. 한마디 해주시고 불러주세요. 저희 세븐틴 대박나게 해주세요. 오늘 호랑이. 감사합니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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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Legion looks like she is getting an update. 마지막 촬영입니다. 조완이 형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거 촬영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빈의 오는 거 보입니까? 오, 보이다. 저희가 이제 빈을 맞으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하루 종일 뮤비 촬영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신, 저랑 조현이 형 남아있습니다. 이번 뮤비 진짜 힘들었어요. 되게 즐겁게. 뭔가 날씨도 되게 시원하고 엄청 덥지도 않고 딴 노래랑 잘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세트전도 너무 예쁘고 사니까 이번에 뮤비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핑크색 머리를 했습니다. 핑크색 머리 처음 해봐요. 지금은 뭔가 되게 느낌이 있어. 지금 길거리. 네 이제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월드 뮤비 끝났습니다. 지금은 살짝 비 좀 많이 오게 시작됐어요. 딱 많이 오려고 하는데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새벽 한 3시쯤에 될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뮤비 촬영을 했고요. 우리 캐러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할게요. 세븐틴 파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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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